연예인 연예인이야? 연예인 아 이거 칠 수 있어 아 내가 못 쳐 내가 빠르긴 한데 그래도 에이스 등장 뭐라고? 에이스 등장 에이스? 응 공부 에이스 잘 만들지 않았냐? 응 잘 만들긴 했는데 내가 못한 부분만 나왔잖아 잘한 부분 안 나왔잖아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그게 끝이었어 꿀 한 번도 없어 진짜로? 그거 그냥 이제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? 꿀 하자 그럼 지금 레스키 레스키 야 거울샷 어 손 세져 거울샷 거울샷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몰라 이거 어 저기 벚꽃 폈네? 뭐야? 야 제가 다 지워볼까? 언니도 한 번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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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근데 이게 뭐예요 선생님? 야 들어 저 너무 큰데 이거? 내가 어디서 누가? 뭐라고 이게 뭐야? 응 그리고 들어와 방금 나 이제 진짜? 네. 이게 딱 하나? 뭐게? 자른 부분이 딱.. 더다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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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과 시작! 멋있다.. 야.. 너 이거.. 이게 바지 산 거야? 캐슈하네 원성 왜 튄 거치 않나? 미안해 이런 게 왜 더 튀다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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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그렇게 생각해 너 살찐 거 티 많이 나 와 날씨 개좋아 인정? 와 나이스 맞아 맞아 둘 다 코로나 걸린네 우리 다 걸렸어? 아 그래? 야 빨리 걸려줘 야 걸려줘는 뭐야 도망가는 거 나 한 번 걸려 양손이 있으면 아니 싫어 아.. 나 지금 징발하지 않았어? 징발이라고 그래 저기서 어떻게 쏟아낼 수 있어 알았다 코로나에 또 코로나 걸려 아.. 일 거 같은데? 야 빨리 빨리 써도 돼 야 너 너무.. 너무 얕은데? 역시 그래 미누나 잘가 미누나 잘가 이러고 야 야 빨리 한 번만 밀면 안 돼? 너 물 안 넣어 돌려야지 퍽 하고 나오는 거 아니야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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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뻔 뻔해봐 케이스 왜 없냐? 케이스 뺏겼어 왜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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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나..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하나 둘 셋 왜 문 닮은 거야 괜찮아 나 또 나오게 어.. 또 하고 이러고 있는데 다 저장해야지 다 골랐다 사진이야 왜 눈 뜨지 않아? 난 눈 뜨고 있냐? 네 눈 문제야 네 눈 문제고 이런 소리 좀 내줘 택배 잘 듣는 게 어디라고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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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보면 몰라? 여기도 똑같은데요? 한 명씩 찍어줄게 진지하다 제일 뚱뚱하네 먼저 너야 인마 내가 몰랐어? 내가 몰랐어? 지랄 그만? 야 여기 래기는데 아 있고 재밌게 해봐 이제 한 번 유튜브 좋아요 사진이 우리 봐 안 내려 아니 매일 안 내려 뭐야 연예인이야? 연예인표 뭐라고? 너 그냥 고마워놔라 고수, 고수, 고수 고수야고.. 안녕하세요 어때? 손으로 손으로 잡는다 손으로 잡고 물이 익혀서 손으로 잡는다 사람을 잘 잡으려는다 사람을 들리는다 오마자에 들어가면 천으로 먹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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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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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